신발 안쪽면에는 서울 마라톤 에디션임을 보여주는 로고가 새겨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IT의 리더리 됩니다 오늘은 2025 서울마라톤 아디다스 프리엑스포에서 만날 수 있는 서울마라톤 에디션 제품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아쉽게도 이번 2025 서울마라톤 접수를 못한 상황인데요 이번에 아디다스 프리엑스포에서 서울마라톤 에디션을 구매하면 서울마라톤 참가권이 주어지는 행사가 펼쳐졌기 때문에 정말 뜨거운 관심을 받았습니다 그럼 어떤 제품들이 나왔는지 그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할게요 아디다스 서울마라톤 에디션 제품은 남성용 여성용으로 구분이 되어 있고 러닝화 한 종류 트랙 자켓 한 종류 티셔츠 한 종류 싱글렛 한 종류 반바지 한 종류 시 준비되어 있습니다 러닝화 같은 경우는 화산 핑크색 3선 포인트가 들어가 있고요 여성용은 핑크색과 옐로우 조합을 쿠션 부분에서 볼 수 있고 안감에도 핑크색으로 포인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남성용은 똑같이 핑크색 3선 라인을 볼 수 있는데 쿠션 부분에 블루와 옐로우로 포인트를 줬고 안감은 옐로우로 포인트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신발 안쪽면에는 서울마라톤 에디션임을 보여주는 로고가 새겨져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화산 컬러가 매력적인데요 가격은 179,000원에 구입이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러닝 자켓을 확인해 볼게요 여성용 같은 경우는 모자가 달려 있고요 색상은 약간 카키색 같은 그린 색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 마라톤 표시 로고 같은 경우는 핑크색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등판에 큼지막하게 서울 2025 마라톤이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남성용은 목이 긴 스타일이고 하늘 색상에 핫핑크로 서울 마라톤 표시가 새겨져 있고 등판에도 큼지막하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색상적으로 봤을 때는 개인적으로 여성용 자켓이 예뻐 보였고요 그리고 모자가 달려 있어서 조금 더 실용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반바지는 여성용 같은 경우는 좀 짧은 쇼츠 반바지이고요 남성용은 일반 반바지로 되어 있고요 색상은 자켓과 똑같은 색상 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반팔티 싱글렛이 있는데요 여성용은 핑크 색상이고 로고는 핫핑크로 들어가 있습니다 남성용은 옐로우 색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격은 자켓 같은 경우는 12만 9천 원이고요 티셔츠는 69,000원 반바지는 69,000원 싱글렛은 59,000원입니다 현재 마라톤 열풍은 정말 뜨겁습니다 이런 좋은 분위기를 잘 살려가면서 달리기 열풍을 이어갔으면은 그런 바람을 가져왔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끝! I've seen a lot of change been through a lot of pain some things are not the same as they were 끝!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